파리올림픽은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국대표팀의 마지막 일정 중 하나였던 역도 종목. 여기서 김수현 선수가 석연차는 판정 번복 사태를 세 차례나 겪으면서 기어이 메달권 밖으로 밀려나는 수모를 당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관중 그 누구도 그 판정에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들어올렸는데 누군 성공이 되고 누군 실패가 되는 모습에 도대체 판정 기준이 뭐냐고 난리가 난 상황이죠. 역도는 그렇지 않아도 전부터 종목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시선이 많아 올림픽 퇴출 후보에 틈만 나면 오르내리곤 했는데 이번 일로 그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한국 선수가 당한 어이없는 사태를 접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애매한 판정이 이루어지는 종목이라면 납득이 가는 방향으로 전면적인 개편을 하던가 아니면 그냥 올림픽에서 퇴출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김수현 선수의 판정을 뒤집은 배심원들도 실직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될 텐데요. 실제로 머자나 역도를 올림픽에서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림픽 조직위가 역도 종목의 문제점을 도마 위에 올리는 발언을 꺼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추후 이 문제가 다시 조명되면 한국의 메달도 재조정되어 종합순위에도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상황. 자세한 내막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1일 파리올림픽이 16일간의 여정을 끝마쳤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그래도 한국 대표팀은 역대급 성적을 거두면서 국민들에게 뜨거운 여름을 선사했는데요. 대회 중 우리에겐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인 메달리스트가 배출되었습니다. 에펠탑 앞에 준비된 무대에서 팀 코리아 단체복이 아닌 정장을 입고 나타나서 아무런 경기도 거치지 않고 동메달을 목에 건 한국인. 열화와 같은 갈채를 받자 기쁜 심정을 숨기지 않고 양팔을 들어보이며 호응했는데요. 그는 바로 12년 전 런던 올림픽에서 역도 종목 4위를 기록해 아쉽게 메달을 목에 걸지 못했던 전상균 선수입니다. 그는 메달 없이 한국에 돌아와서 조폐공사 역도팀의 감독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조폐공사의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벌써 차장직까지 달고 있는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정장 차림이 어쩌면 더 어울리는 신분이 된 것인데요. 그런 전상균 선수가 파리에 와서 메달을 목에 걸게 된 것은 세월이 지나 당시 동메달을 획득한 러시아의 루슬란 알베고프가 도핑을 했다는 사실이 적발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2년 전 전상균 선수는 합계 436kg을 들며 선전했고 실제로도 유력한 메달 후보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제무대에서 무명에 가까웠던 알베고프가 뜬금없이 합계 448kg을 들어올리면서 순위에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당시 알베고프는 도핑 테스트를 멀쩡히 통과하고 대회에 출전한 것이었지만 그 사이에 테스트 기술이 발전하면서 재검사를 한 결과 런던 올림픽 당시에도 금지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알베고프의 동메달은 무효처리되었고 4위였던 전상균 선수가 자연히 3위로 조정되어 동메달리스트가 된 것입니다. 장장 12년 만에 마땅한 권리를 되찾은 전상균 선수는 그간 알베고프 때문에 메달리스트의 명예뿐만 아니라 금전적 혜택까지도 놓치고 살아야 했습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주어지는 연금 12년분은 추후 순위가 재조정되어도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상균 선수는 그럼에도 허탕하게 원래 생각하지 않았던 돈이다. 주는 대로 받겠다. 아내가 노후자금으로 쓰자고 해서 잘 저축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받은 메달 재배치 정책의 혜택이 역도계 약물근절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죠. 그가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역도라는 종목은 구설수가 정말로 많이 나오기로 유명합니다. 생각해보면 바벨을 들어올리냐 들어올리지 못하느냐를 볼 뿐인 단순한 종목인데 지금에 와서는 왠지 복잡한 룰이 생겼고 매번 논란거리도 쏟아져 나옵니다. 이번 올림픽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파리 올림픽을 계기로 역도 경기를 처음 본 사람들은 역도라는 종목이 이런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 자체에 경악하는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 우선 선수가 바벨을 들어올린 것이 맞는지를 판단하는 심판이 3명이 있고 또 이들의 판정을 판정하는 배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가 바벨을 들어올리고 나면 심판 3이 즉시 성공 실패 여부를 판정하고 필요하다면 배심원이 비디오를 동원해 이 판정을 다시 한 번 검토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선수나 코치가 심판의 판정에는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배심원들의 판정에는 군말 없이 따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대체 왜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지부터를 이해할 수 없으니 역도 경기를 처음 보는 입장에선 당황스러울 수밖에요. 심지어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그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81kg급 경기에 출전한 김수연 선수가 그 희생양인데요. 세 차례나 판정 번복을 당하며 억울한 유기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인상 1차 시기에서 110kg을 들어올렸으나 배심원들의 비디오 판독 끝에 실패 판정이 되었습니다. 2차 시기는 성공했고 113kg으로 무게를 올린 3차 시기에서도 들어올리는 데에 성공했는데 또 비디오 판독이 끼어들어 실패 판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용성에서도 비슷한 취급이 이어졌습니다. 1차 시기 140kg의 도전에 성공했고 147kg으로 무게를 올린 2차 시기에서도 들어올리는 데에 성공했고 3명의 심판도 만장일치로 성공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비디오 판독을 하더니 또 실패로 판정을 번복시켰습니다. 결국 3번이나 판정이 번복되자 3차 시기에선 똑같은 147kg을 들어올리는 데에 실패하고 말았죠. 총 4차례의 실패 중 3차례가 번복으로 인한 것이 된 셈입니다. 김수연 선수는 13명 중 최종 6위에 그쳐 메달 획득에 실패했는데요. 그 자리에 있던 그 어떤 관중도 이 판정에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로 판정이 번복되자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관중들이 야유를 쏟아냈던 것입니다. 용상 3차 시기를 실패한 뒤 퇴장하는 김수연 선수에게 관중들은 열화와 같은 환호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게 충분한 위로가 되지 못했겠죠. 김수연 선수는 경기장 뒤에서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김수연 선수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했던 이유는 경기 전날 있었던 남자 경기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남자 89kg급에 출전한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피조라토 선수는 용상 212kg에 도전했는데 이건 다소 무리한 중량이었습니다. 첫 시기 중량이 200kg이었을 정도니까요. 그런 만큼 3차 시기에서 왼팔이 아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확실한 실패 동작을 했고 사실 거기까지 보지 않더라도 정말 겨우겨우 들어올렸다가 바로 내려놓는 실패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사실입니다. 바벨이 떨어지자 심판 3명은 즉시 만장일치 실패 판정을 내렸는데 이탈리아 측에서 재심을 요청하자 이 판정이 오히려 번복되어 성공이 되고 안토니오 선수는 동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엄청난 비난 여론이 들끓었죠. 문제는 하필 그렇게 비난이 쏟아지던 상황에서 치러진 것이 김수연 선수가 출전한 81kg급 여자 경기였다는 것입니다. 감시의 시선이 많아진 상황에서 훨씬 엄격하고 까다로운 채점이 이루어졌고 김수연 선수는 안토니오와 비교하면 훨씬 깔끔한 동작으로 바벨을 들어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시범 케이스로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김수연 선수도 이 사건이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다고 인터뷰를 남겼으나 오히려 판정에 시비가 안 걸릴 만큼 깔끔한 동작을 하는 선수가 되겠다고 말하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잘못을 한 것은 우리 선수가 아닌데 본인이 더 뼈를 깎겠다고 말하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미어질 뿐이었죠.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일각에서는 이게 또 다른 인종차별의 수단이 아니었느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게 무슨 스포츠 판정이 이렇게까지 주관적이고 외적인 조건에 휘둘리나 싶은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으니까요. 그나마 김수연 선수의 한은 81kg 초과급 체급에 출전한 박혜정 선수가 서륙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합계 299kg 개인 신기록을 갱신하면서 은메달을 목에 걸고 온 것입니다. 인상 131kg으로 대한민국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용상 138kg으로 자신의 한계도 돌파했습니다. 박혜정 선수의 경기는 한국 국가대표 선수가 출전하는 마지막 경기였는데 이 경기를 은메달로 장식하면서 대한민국은 최종 8위를 확정지었죠. 금메달을 딴 중국의 리원원은 박혜정 선수보다 합계 10kg을 더 들었는데 예전에 맞붙었을 때는 그 격차가 30kg에 달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박혜정 선수의 다음 올림픽을 기대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이번 올림픽 메달 색깔 역시 바뀌지 말란 법이 없는데요. 앞서 살펴본 전상균 선수의 경우처럼 순위가 더 높은 선수가 도핑으로 메달을 박탈당하는 일이 일상 다반사인 종목이 바로 역도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정말 꾸준히 조직적인 도핑 의혹을 받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지난 도쿄올림픽 당시 중국은 선수들의 도핑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선수들이 오래된 음식을 먹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극소량의 금지물질을 섭취했다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제출한 소변 샘플이 오염된 것이 아니냐며 대려 성을 내기도 했죠. 중국 최고 관리들은 이 혐의를 그냥 무죄라고 결론 짓고 올림픽에 내보내버렸습니다. 도핑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이러한데 하필이면 역도는 수영과 더불어 도핑 적발 사례가 가장 많은 종목 중 하나입니다. 오죽하면 도핑 적발로 박탈되는 메달이 하도 많아서 역도 종목 자체를 퇴출하자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을 정도죠. 만약 중국 역도 역시 도핑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훗날 박해정 선수의 메달 색깔 역시 전상균 선수의 사례처럼 바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역대급 성적을 기록한 한국의 순위도 변동될 가능성이 생기는데요. 지금 성적으로도 2008 베이징 올림픽 2011 언던 올림픽에서 기록한 역대 최대 금메달인 13개와 동률인데 이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금메달 14개를 기록한 7위 영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고요. 은메달 수나 총메달 수로 인해 영국의 순위를 제칠 수는 없겠지만 만약 영국의 금메달 수에 변동이 생긴다면 또 모르는 일입니다. 어쩌면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역대 최소 인원으로 출전한 이번 올림픽이 한국 선수들 최고의 성적을 거둔 올림픽으로 기록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러한 구설수로 인해 논란의 도마에 올라있는 역도는 당장 다음 올림픽에서는 경기가 진행되지만 그 다음까지는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애매한 판정과 잦은 도핑 논란은 역도가 줄곧 올림픽 기초 종목으로 대우받아 왔음에도 퇴출 대상 종목으로까지 오르내리는 지경이 되는 주범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역도는 다음 올림픽에서부터 기초 종목의 지위를 잃었고 이것이 다다음 올림픽에서의 퇴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물론 무턱대고 종목을 퇴출하는 것만이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정정당당하게 대회를 준비하는 선수들은 하루아침에 종목이 사라지면 그저 피해를 볼 뿐이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김수연 선수와 같은 판정 시비 사례나 도핑 문제를 빠르게 배제하고 그 피해자들의 명예를 복권시키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로 종목이 퇴출되는 고육 지책밖에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다음 올림픽과 다다음 올림픽에서도 김수연 선수나 박혜정 선수의 활약을 볼 수 있을까요? 역도계는 하루빨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관중들이 납득할 수 있는 종목으로 재탄생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